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프리랜서 복식부기의무자 비유형의 종합소익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프리랜서의 장부기장의무 및 경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고요.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7,500만원을 넘게 되면 이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요. 작년도까지는 7,500만원이 앞넘다가 직전연도에 7,500만원 이상이 되게 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 수익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 되었다라면 2019년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신 겁니다. 따라서 2020년 5월에 2019년 종합소속세 신고를 하실 때에는 복식부기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A, B, C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복식부기의무자는 B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 대상자를 말하고요. B 유형의 경우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자기조정 대상자. C 유형의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전년도에 추계신고를 해서 종속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된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되는데요. 수익금액 7,500만원 이상이 되어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사업용 계좌 미신고기간 수익금액의 0.2% 또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거래금액의 0.2% 둘 중에 큰 금액을 사업용 계좌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그럼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란 사업과 관련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계신고의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추계신고란 이러한 위에서 설명한 복식부기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수익금액에서 매입, 임차료, 인건비 이 세 가지 주요 경비를 차감하고 또 수익금액의 일정 퍼센트인 기준 경비를 적용한 금액을 차감해가지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추계신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작성신고가 유리한지 추계신고가 유리한지 보면요. 별로 생각해 볼 거 없이 복식부기 장부작성신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추계신고 시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 추계신고 시 기준 경비율의 50%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50%만 인정된다는 것은 50%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가 늘어나겠죠. 또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공제, 감면이 배제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1년간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잘 챙기지 않다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미리미리 적격증빙을 잘 챙기도록 신경 쓰셔야 하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1년 동안 비용을 쓰실 때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셔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게 되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데 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를 하신다. 그러면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융기관 거래 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비유형 복식부기 의무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